이제부터는 봐주기가 없는 라운드라고 오늘 볼 때 본인은 만족하세요? 네 근데 못했어요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떨어지셨어요? 떨어진 거예요 JYP에서도 한 명도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장 남은 카드는요 YG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하이 너무 좋았어요 와 I love your music though Thank you I love your music too K-pop star